자 이제 1억6천짜리 집을 볼께요 여긴 좀 커요 집이 집이 되게 넓죠? 여기가 지금 1억6천인데 여긴 정말 가격대비 커요 양창이고 그리고 이게 빌트인으로 옷장이 두개가 박혀있어요 한번 봐봐요 전 여기는 진짜 괜찮다고 봐요 크기는 이렇게 있지 옷장이 이렇게 크게 두개가 있어요 일반 원룸에서는 여기 없는 크죠?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일반 원룸이 들어갈만한 냉장고가 안들어갔어요 크죠? 이게 오피스텔에 들어간 냉장고거든요 빌트인으로 크죠? 여기 화장실도 괜찮아 보일러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나 이런거 보관할 수 있는 그쵸? 넣었죠? 고객님들이 고민하는게 천만원 2천만원 정도 올리면 집이 더 좋아질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다 표준화 된건 아닌데 한 1억2천까지는 고만고만하구요 이게 바뀌려면 한 1억6천정도 띄어야 되고 또 2억으로 띄어야 돼요 한 4천에서 5천원 발라야 집이 좀 달라진다 네 근데 확실히 지금 확실히 다르죠? 이게 너무 역세권으로 많이 가버리면 가격이 1억6천일까요? 당연히 2천, 3천 더 띄거에요 창문은 열어봐도 되겠어요? 열어보세요 그래도 어느정도 거리가 좀 있어서 뭔가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안들죠 네 그리고 여기가 좀 덜 답답한 이유는 보는것처럼 여기가 창문이 두개에요 이걸 양창이라고 하는데 양창은 확실히 좀 덜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네 이 집은 어떠세요? 저는 지금까지 갔던 것 중에선 취미입니다 맞아요 이런 집들은 간혹 어쩌다 하나씩 나오죠 여기 역으로 더 가까워졌으면 더 비싸진 이 집고 이 집이 중국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? 여기가 이제 한 2017년, 18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네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솔직하게 네 그쵸 이런 마음에 든 집을 찾으면 최소 2년 이상은 이사를 갈 필요가 없어요 왜? 이것보다 더 큰 집들이 많이 안나오니까 네 조용하고 이 정도는 돼야 우리 후배님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후배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 정도 크기를 원하세요 네 근데 이런 집들을 왜 안 보여주냐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집을 하려면 이런 6천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 네 또 그런만한 돈이 안 되는 분들도 꽤 많고요 이 집을 무리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난 내 수준에 맞게 좀 작더라도 들어 갈란다 솔직히 조금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주셨던 이제 9천만원짜리 그 다음에 1천만원 계산하는 대로 했을 때 한 10만원 이내다 그러면 10만원 정도는 내가 그래 집에 쓸 수 있어 저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이게 20만원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진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죠 네 이걸 내가 기준을 짜면 잡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 팁을 드리는 게 진짜 생각지도 않는데 너무 좋은 집이 나왔는데 그게 한 달에 10만원 15만원 더 내야 된다 그럼 이걸 내가 감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미리 플랜에 넣어놓는 것도 좋아요 네 왜냐면 안 넣어놓고 갔다가 마음에 들고 고민하잖아요 그럼 주말 사이에 나가버리면 또 김빠죠 직구할 때 네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언덕이 이렇게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부담스럽죠 네 아 이거 너무 먼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죠 네 근데 여기 임대인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게 뭔지 알아요? 아까 그 크기를 두 개로 만들잖아요 집을 그럼 그 집이 당연히 좁아지겠죠 네 금액은 좀 싸지겠지만 여까지 올 거예요? 안 올 것 같습니다 안 오죠 왜? 근처에 비슷한 크기에 더 깔끔한 게 있는데 굳이 여까지 근데 봤는데 여기는 압도적으로 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위시리스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오히려 이렇게 작정하고 크게 뽑아버리면 네 또 경쟁이 돼요 또 아 고민을 하게 돼 또 여긴 좋은 게 뭐냐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용해 길이 여기도 없고 오직 올 수 있는 길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거의 안 와 봐봐요 맞습니다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입주민도 오기 귀찮은데 외부인들이 잘 올까요? 안 오려고 하죠 네 그럼 당연히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집이 그러니까 이런 집은 내가 누굴 추천드리냐면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해요 아 왜?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는 거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긴데 막 시끄럽거나 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조용하고 하니까 넓고 그래서 많이들 찾으세요 네 채널 영상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돈은 최대한 아끼고 모아라 네 하는데 아까 우리 후배님이 3,000 모아도 했잖아요 네 만약에 4,000을 모았잖아요 네 후배님은 조금 더 부담없이 1억 6,000짜리 집을 접근을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1,000만원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썼던 돈이 허투루 된 거냐 허투루는 아닌데 그거는 그때 진짜 그 순간이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때 그거를 좀 참고 더 모아서 1,000이라는 돈이 더 있었으면 지금 1억 6,000 할 때 난 1억 2,000만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부담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천이 부족해서 그 천이 5만원으로 또 나한테 다시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분매량이 돼서 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인데 1억 2억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진짜 3,000, 4,000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돈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다음 가는 집은 9,000만원짜리 집을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우리가 9,000만원짜리 집을 일반적인 9,000만원짜리 집을 보면 어떤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역세권의 9,000만원짜리 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,000만원짜리 집은 네 어떤 역에서 몇 분 정도 거리가 잡히는 여기는 신대방삼거리역에서 도보라는 4분 걸리는 평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1억 6,000짜리 집은 언덕이 껴 있고 4분이지만 네 여기는 평지 4분이에요 언덕 4분과 평지 4분은 또 느낌이 다르죠 네 네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네 이제서야 조금은 드는 생각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 단기 자원들에게는 미래에 분명하게 도움으로 돌아올게 분명하게 저도 느끼고 있어서 후배분들 정말 돈 아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